동화의 주인공 동화 속 주인공 자격 보여줘 너의 자격 증명해 너의 존재 이유 슈퍼 서바이벌로 늘의 우승자는 누구일까 주인공의 첫 번째 자격은 불행과 시련과 기구 한 팔짝 아이들의 감성 자극해 동정반년님만 눈물을 뽑아내야 해 그러니 불행해져라 괴로워져라 불행을 선택하고 자격을 증명해 과연 너는 어떤 불행을 감당할 것인가 보여줘 너의 자격 증명해 너의 존재 이유 슈퍼 서바이벌로 늘의 우승자는 누구일까 엄마가 없어 내 엄마도 없어 내 엄마는 날 미워해 내 엄마도 없어 예쁘다고 미움받고 착하다고 모시당하고 운명의 소용돌이 가족에게 버려져 정한 집권생 이별 이유 없이 싫어해 끈도 없이 질투해 벗어낼 수 없는 운명의 굴레 보여줘 너의 자격 증명해 너의 존재 이유 슈퍼 서바이벌로 늘의 우승자는 보여줘 너의 자격 증명해 너의 존재 이유 슈퍼 서바이벌 오늘의 우승자는 자 그럼 마지막 테스트는 다음 이 시간에 I promise I promise